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8.15 광복 75주년을 맞으며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은 아직도 보금들을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동족들에게도 해방과 자유가 주어짐으로 이제는 남북한 전체의 광복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원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10편 126편 말씀 주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기간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북한 동포들도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이가 우상화 신격과 체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과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꿈꾸는 것 같은 보금통일 허락해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영육구원을 위해 한국교회와 해외교포교회와 세계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불을 지져 기도하게 하시고 보금통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북한 땅 방방곡곡에 크리스토의 보금이 힘차게 증거되고 북한 동포들도 땅끝까지 보금 들고 나아가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